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녕 지금 저희는 LA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했는데요 아직 정리 중이에요 나와요 제가 뭘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샘 승무원님이 지나가셔서 잠시 지금 변신 중 이 영상을 헤어쌤이 싫어하십니다 승무원님 나중에 다시 올게요 어구나 안녕하세요 당신이 다 찍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윤희는 저와 함께 도식을 먹으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챔피언니 테마니 고찾았어 야 너무 몽마리는 아가씨다 제가 그리고 저의 흔하게 야아야야 몽마리는 제이씨 많이 잘랐어 예스, 오늘 안경을 쓰셨네요 저 오늘 첫 안경이에요 안경을 쓴 소감이 어떠세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세요? 네, 컷 저희는 지금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자, 일단 저희의 음식을 좀 구경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이사의 조식 여기도 단백질 잘 챙기고 잡식 에? 아니야, 예뻐 엄청 느낌 좋은 브런치 다 먹는 유니 더 어울릴까? 감성, 썸네일 갓생? 갓생? 갓생 느낌으로? 오이시한데요? 유니셔스 하나요 그리고 레몬은 들고 앉아요 자랑 만두 진짜 맛있어요 음 스위트 중에 공부 운동하는 사람 있으겠나? 하세요? 운동하세요? 하세요? 전 잘 안해요 만두를 드세요 빨리 만두 맛있는데 아직 이 친구가 너무 맛있어 아, 세상에 아, 이제 먹어볼게요 네 과연 제 스타일일지 네 맛있어 맛있어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 전 한 가지 맛이 조금 더 저 첫 파티 많이 나온 걸 좋아하나봐요 예 자연이는 과일 타임도 가져준 거 아니야? 맞아요 짜잔 멜론이 되게 안 달 것 같이 깍싹해요 한번 먹어볼까? 네 어? 멜론이 아니에요 안 씹혀요 오이와 멜론과 어느 사이에요? 뭐지 대체? 형, 이 멜론과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요? 내가 좀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봐요 빠이 또 다른 스케줄 하러 왔는데요 지금 지금 차례대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저거 볼래요? 여러분 저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답니다 자 멤버 소개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수민 위에는 샌 어머 생각보다 각도가 안 나오는 관계로 멤버 소개 타임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틱톡도 애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에서 반겨주시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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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좋은데? 여기 괜찮다 여기 여기다! 오늘 제가 먹을 메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와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덮밥 어? 분명 여기 간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먹어보고 필요하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변동됐어요 잠시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소스로 들고 왔어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안 돼 난 이런 무당탕탕 저녁을 바란 게 아닌데 좀 차분하게 먹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굳어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야들야들한 맛이 아직 남아있어요 좀 지겨울 수 있으니 배터리를 위해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약간의 컬이 들어간 볼륨이 들어간 머리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음 오늘의 룩 짠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호일 룩 로우 한자리 안 쓰면 행복해요 우리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 하루를 시작해볼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원래 메이크업을 하고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화장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먹는 게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을 안 할 땐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먹은 흔적을 남기면서 없습니다 음~~ 음~~ 전 마저 먹고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 자 취미라 What's your hobby? 취미라고? 음~~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안해요 이틀밖에 안 돼요 이틀차 나 운동 언능이에요? 야 취미 취미 이틀차 취미 운동 취미 못하다 내 한 달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오케이 아 왜 팀이 떨어여야해 취미 운동이다 나 40분 하고 되게 동료하죠? 편도 하고 구멍죽 난 자야 할 것 같아서 잤는데 맞아 잠도 자야지 이게 배가 들어가요 맞아 맞아 아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배가 나와있나봐 잠을 자야 되겠어요 나 어쩜지 자꾸 나와 수면이 부족한가봐 자야 돼 배 안다보고 자야겠다 선생님 아까 분명 자는 사지만 잠깐 생각하고 있는거야? 선생님 자는 사지만 찍힌다고 하시지 않아요? 다 생각하고 찍히는거야 나 어렸을때 별명이 채소였거든 왜? 이채영야소에요 저는 시금치 아니면 신호등 왜? 시금치는 이름이 신자윤이라서 시금치였고 신호등은 흥분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화장도 안하고 다녀서 막 재밌거나 하자면 얼굴이 진짜 시빨개진거에요 야야야 슈가능 켜였다 그만 만들어 시금치 이래서 별명이 신호등이었어요 빨개진거에요 그래서 진짜 입술 여기를 누가 라임 컨슈러로 그린거처럼 개인기 낮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게 먹을때만 켜는거 같아요 제가 먹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먹기만 하는건 아니구요 거기에 배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먹어볼게요 과일 응? 요거트 기다려주세요 아니 제가 어제 아니 제가 어제 너무 졸린데 그래도 오늘 MC 보는건 정리는 하고 자야될거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룰라이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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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athedral никто v 잘했죠 잘했어 잘했진 duda 밥을 먹어도 된다 음식 있고 룰라이댄스 너무 왜 행복하면 날개치스랄까 행복하니까 몰라 저는 진짜 하루종일 먹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때만 혼자 있어서 보통 찍는 것 뿐이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 요즘 렌즈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직경 큰 걸 좋아해서 근데 제가 막 직경 큰 게 엄청 잘 어울리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연스럽고 싶다 할 때는 이 유스온 브라운 이걸 많이 낍니다 예쁘죠 나중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는 방금 좀 전에 스케줄을 첫 번째 스케줄은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치 타임이 왔어요 아니 저는 왜 계속 여기서 밥만 먹고 있는 것 같죠? 나 분명 진짜 열심히 뭔가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몰라 일단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2시가 됐어요 아까 밥 먹었을 때가 9시였고 전 그때동안 리허설도 에이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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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고 퀸카 스페셜 무대도 몇 번 했답니다 퀸카 스페셜 무대도 몇 번 했죠? 와우 굉장한 굉장한 비주얼인데요 짜잔 이게 참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게? 거거든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딱 라이브 하면 좋은데 서울이 6시예요 한 7시쯤 만 돼도 할 텐데 저는 되게 푸른 잘 먹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헤비한 친구들 먹으면 얼마 못 먹더라고요 일단 제가 조금 더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날이 밝았습니다 온 호출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소미의 자두 소미의 자두라는 노래에 좀 빠져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 예나 선배님의 러브 월 러브 월 이 노래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어 맨 라잉 미 크러쉬 선배님 노래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블리즈 선배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시 좀 듣고 있고 그래서 다시 좀 듣고 있고 지금 제가 튼 곡은 그날의 너라는 곡입니다 제 러브 월 맛있어. 수분 총잣. 고독을 즐기는 그녀. 이채영. 근데 지금 웃긴 거 얘기할까? 안녕하세요. 그냥 여기 아는 영상에 먹는 거 밖에 없어. 채영이의 먹방 투어. 조식 먹고, 조식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조식 먹고. 그러네. 너 나 안 나왔냐?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영이의 귀여운 친구, 수민이가. 수민이가 왔어, 지금.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결과. 야, 나 이거 있어. 그때 마루 초콜릿. 이거 먹자. 솔티티크 초콜릿. 제가 이채영 씨가 쉬는 날에 혼자 있길래 같이 먹으려고 사놓고 까먹고 기초라서 안 갔어요. 발견. 먹자. 그래. 오, 우와. 포장지. 예쁘죠? 나 궁금해. 솔티다크 초콜릿은 무슨 맛인지. 맛있겠다. 휴지만 들어주세요. 수민 캠. 채영이 휴지 가지러 가서 제가 놀아드릴게요. 시은이 위버스의 뷰를 옮길 거예요. 꼬질꼬질해 보이죠? 나름 그래도 아침에 씻었답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예쁜 사진 올려야 돼요. 왔다, 왔다. 저희는 곧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라운지에 이따가 나와서 지금 게이트 앞에 앉아있거든요. 비행기가 또 도착 시간이 미뤄져서 출발 시간이 미뤄져서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 앞 의자에 이렇게 맛있는 빵과 앉아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죠? 맞죠? 아, 그럴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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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매니저님께서 이거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거 부상 사투리를 해달래요?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긴데? 헤어지자고? 이 눈대? 재미가 없어. 아, 원래 브이로그 컨셉이 이런 거 아니었는데? 어? 제 생각에 컨셉이 있는 건 컨셉 있는 대로 찍는 게 낫고요.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일상에 맡겨버리는 거지. 되게 재밌는 사실이 생겼어요. 재밌는 슬픈 사실! 되게 슬픈 사실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 배터리가 없네요. 제 생각에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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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